오늘은 도로체계의 가로마음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로드, 그 다음에 스트리트 둘 다 쓰이는데요. 그래서 로드는 차량 중심적인 도로고 스트리트는 일반적인 가로를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구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둘 다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고 생각되고 단지 계획에서 여러분 도로계획이라든가 도로 패턴 이런 부분들은 잘 신경을 안 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작업하는 거 보면 모든 것들이 건물을 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고 도로는 그 사이에 그냥 틈이 나면 선을 하나 그려놓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학교 캠퍼스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거닐 때 여러분들이 그 건물의 배치나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던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사이사이에 나 있는 길들 그 길들이 이루는 경관들 그 길들이 이루는 디테일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살기가 좋다 여긴 편하네 여기는 경치가 좋네 이렇게 느끼는 거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로망의 어떤 위력 가로망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지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지 계획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로망의 위계라든가 아니면 도로망의 패턴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로의 어떤 디테일이라는 것들 도로도 단면이라든가 아니면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디자인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 하나로 굳고 그냥 끝날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한번 확인해야 될 것들은 하이어 렉키라는 표현들이 이 계획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 위계라는 건데 위계 위계라는 것은 1, 2, 3, 4 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이 순위라는 것들이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도로라는 것들도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 2, 3, 4, 4개 정도의 위계를 쓰는데요. 물론 이 위계가 왜 꼭 4개여야만 하느냐 4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르꼬르브제 같은 경우는 7개짜리의 도로의 위계 또는 9개짜리의 위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자기가 설계하는 도시에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4개 정도의 위계를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도시를 설계하거나 단지를 설계하는데 충분하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위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보통 위로 갈수록 일단은 커요. width, 폭이 커집니다. 폭이 커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위에 지나가는 교통류. 교통류라는 것들은 차량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그런 교통류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라서티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런 것들도 높아지죠? 자 그리고 밑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폭은 줄어들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속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가면 보다 어떻습니까? 보다 차량 중심적인 도로가 되는 것이죠. 밑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람, 휴먼 말하자면 보행자 중심적인 도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뿐 아니라 또 다른 특성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도로의 용도는 어떤 용도들입니까? 차들이 빨리빨리 생생 지나가는 도로 그 도로는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위한 그런 도로가 아니죠? 도착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빨리 지나가기 위한 도로예요. 굳이 기능을 치자면 패승이라고 할까요? 빨리빨리 지나가기 위한 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위계의 도로, 조그만 도로 이런 것들은 집 앞으로, 건물 앞으로 나와 있는 도로죠? 이런 것들은 액세스, 어떤 기능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성이 양단을 이루고 있을 때 그 특성에 따라서 도로를 4개로 나누든 5개로 나누든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 위계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4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4개의 명칭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메인로드 또는 영어로 arterial 핏줄과 같은 동네과 같은 도로다라고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1차 간선 도로, 주간선 도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한 메인로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보조간선 도로다 정도 얘기하죠? 자 둘 다 뭐냐면 메인로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량 중심적인 도로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고요. 보행자들이 거기에 뭐 손 들고 건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빠른 고속교통을 위한 도로인데 이거는 진짜 거의 생긴 게 고속도로에 가깝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보조간선 도로 정도 되면 이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다니기도 하고요. 가끔 이렇게 육교나 지하도를 통해서 건너기도 하고요. 조금은 더 속도가 낮고 사람들의 생활권에 가까운 도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개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차량 중심으로 자동차의 편의에 그리고 빠른 교통에 특화시킨 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산 도로, 집산 도로라고도 하고 뭐 또 컬렉팅 로드, 디스트리뷰션은 나눠준다는 얘기고 컬렉팅은 모은다는 얘기죠. 나눠주는 도로를 거꾸로 하면은 모아주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집산 도로라고 해요. 집산 도로 흐트리고 모으고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디스트리뷰션과 컬렉팅을 겸한 용어가 되겠죠. 자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메인로드에서 흘렀던 교통률을 이제는 생활권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생활권 내부로 분배해주는 도로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생활권 내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과 직접 만나기 시작하는 도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컬로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국지 도로라고 얘기하는데요. 국지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그냥 골목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갈까요? 골목길 바로 우리 집 앞에 나와 있는 도로 모든 집, 모든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로컬로드를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거대한 저택에 살면은 고속도로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없고요. 도시의 모든 교통은 궁극적으로는 로컬로드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고속교통, 차량교통, 밑으로 올수록 생활권 내부, 그 다음에 사람들과 직접 접하는 저속의 도로다. 이런 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그 다음에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더하고 있다. 물론 이것밖에 도로가 없느냐. 여러가지 형태의 또 특별한 도로들이 최근에 있죠. 스페셜라이즈드 된 어떤 형태의 도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도라든가 그린웨이라든가 바이크웨이,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한 형태의 도로들이 최근에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4개의 위계로 구분하는 도로 패턴에는 일단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각 위계별 도로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또 영어로는 Arterial Load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4의 간격이 상당히 넓어요. 한 간선도로와 나른 한 간선도로 간의 간격이 최소 1에서 3km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빠른 고속 차량 교통을 위한 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고속을 위한 교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도로 간의 간격이 좀 있어야 되겠죠. 왜냐? 이 도로가 너무 좁게 나와 있으면 도시가 너무 자동차 위주로 자동차가 정신없이 끊고 가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 분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른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활권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4의 간격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 1km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일단 지나가게 되면요 하나의 라이프존이 이렇게 두 개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나가고 나면요 하나의 생활권이 두 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충분히 미리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는 고속 교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바로 지나가는 건널목을 만들진 않습니다. 지상에다 건널목을 만들진 않아요.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3차원적으로 꼭 사람들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육교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지하도를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보조간선도로도 거의 비슷한 간선도로인데 조금은 속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소 약화가 됩니다. 주간선도로를 연결해주는 도로들입니다. 주간선도로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생활권 내부로 들어가기 전까지 인도하는 도로가 바로 이 보조간선도로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간선도로보다는 간격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500m에서 1km 정도 그 정도까지 간격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하자면 이런 패턴을 넣을 수 있겠죠. 주간선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보조간선도로가 하나가 지나가요. 그럼 대략 이런 것들이 한 0.5에서 1000m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집산도로 같은 경우 집산도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생활권이 있다고 할 때 생활권 내부로 드디어 들어오게 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생활권 디스트리트 내부로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이 도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보조간선도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의 어떤 생활권을 얘가 또 바로 직선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곤란해요. 왜냐 이것을 직선적으로 관통해 놓으면요.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직선적인 도로면 이게 집산로인지 간선도로인지 사실은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산도로일지라도 직선적으로 내놓으면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의 편의를 무시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떠겠습니까. 역시 또 이렇게 생활권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산도로가 일종의 어떤 메인로드 간선도로의 역할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집산도로를 만들 때 집산도로는 이 형태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 형태가 직선적으로 생활권을 끊고 지나가게 만드는 것들은 큰 실수가 된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지도로 골목길이고요. 가장 작은 도로의 위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은 도로폭이 가장 작은 도로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한국에서는 건축법상에서 4미터를 보고 있고요. 4미터라고 그러면 차 하나가 간신히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되죠. 차가 왕복하는 길도 안되죠. 그런데 도로법에 들면 또 최소 도로는 6미터라고 그러고 있어요. 6미터가 되면은 차 두 대가 간신히 엇갈려 지나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가기엔 굉장히 불편한 길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곤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작은 국지도로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8미터 정도를 확보한다라는 것들이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골목길을 놔야 된다. 가장 작은 도로를 놓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8미터를 놓는 것들이 제일 낫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따가 도로의 어떤 단면 설계에 대해서 다룰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수목적에 의한 기타 도로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고속도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생활권 내지는 도시를 벗어난 굉장히 고속의 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어떤 특수목적 도로, 보행으로다든가 자전거 도로라든가 최근에는 또 녹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형태의 그린 네트워크가 많이 또 생기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그린 코리도라든가 녹색 통로, 그린웨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에코트레일이라든가 이렇게 생태환경과 결합된 형태의 어떤 도로, 도로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어쨌든 일종의 노선 공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번 다이어그램 형태로 도시의 한 부분을 실제로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 간의 간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하나의 생활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생활권이 500m로 되어 있네요. 500m짜리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보니까 외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들은 뭡니까? 이게 바로 간선두루가 되겠죠. 간선두루. 그래서 간선두루 사이에는 대략 한 1000m 정도의 간격이 생겼다. 자, 이런 공간 구성에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공간 구성에서 이렇게 1000m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간선두루와 보조간선두루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보조간선두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는 500m가 되겠죠. 그리고 보조간선두루와 집산두루. 집산두루는 이게 하나의 생활권이죠. 생활권 내부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죠. 들어오는 도로.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집산두루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조간선두루와 집산두루 사이의 간격은 250m가 되겠다. 말하지만 이게 250m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지도로 사이. 국지도로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밑에 있는, 이게 하나의 어떤 마이너 블럭이 되겠죠. 소가구가 되겠죠. 소가구. 소가구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국지도로 사이의 간격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한 이 정도, 한 100m 이내에서 수십미터 정도가 되는 제일 작은 스케일을 보이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있을 때 각각의 도로 위계 사이에는 이런 정도의 간격이 나타난다. 대략적인 사례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도시를 또는 단지를 이런 식으로 계획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 여러분들이 이런 평균적인 구분에 대해서 평균적인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단지 계획을 하게 되면 이런 커다란 단지를 만들 일은 사실 잘 없죠. 대부분은 이 생활권 하나 정도 규모 내지는 생활권의 반쪽 정도 규모 내지는 4분의 1쪽 정도의 규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의 단지 내부를 지나가는 도로가 어떤 위계이고 도시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맥락이 살아있는 단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도로의 패턴이라든가 도로의 위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간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 번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주시죠. 이거는 평균 속도에 대한 것들인데요. 각각의 도로별로 기대되는 평균적인 속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는 시속 80km 정도를 보기도 해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시속 80km 정도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70km인데도 있고요. 어쨌든 60km 이상 정도는 보는 것들이 바로 주간선도로의 속도입니다. 보조간선도로로 오면 이런 것들이 한 5, 60km 정도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집산도로 정도 오면 4, 50km 정도. 로클러드, 국지도로로 오면 3, 40km.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뭐 학교, 스쿨존이라든가 단지 내부의 도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30km로 제한하기도 하죠. 30km. 우리 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도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한 30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속도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들이 서로 간에 기능이나 위계가 헷갈리고 섞이고 막 이러면 안되겠죠. 도로의 구성을 뚜렷하게 설계함으로써 이 도로의 기능들이 각각 서로 간에 혼동 안되도록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면 디자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단면 디자인. 단면 디자인의 이것들은 일종의 어떤 사례들이에요. 단면 디자인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단면들의 구성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는 평균적인 어떤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제일 작은 건 이제 국지도로죠. 국지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소 6미터부터 시작. 그런데 가능하면 8미터 정도를 확보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차량과 보행자가 혼합해서 쓰고 있는 혼합도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혼합도로라는 건데 혼합도로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도나 차도를 구분해서 쓰긴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평행하게 두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가면서 차량과 사람들이 혼합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차량이 두 대가 이제 가운데 지나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이 옆에 하나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1미터 정도는 필요하겠죠. 자동차와 마찰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서 그래도 지나가려면 한 1미터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차선이 3미터, 3미터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8미터가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국지도로 같은 경우도 최소한 안전하게 하려면 안전하게 하려면 한 8미터는 확보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두시면 되겠고요. 보통 단독주택 지역 내부를 지나가는 국지도로가 한 8미터 정도만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차를 분리를 하기 시작하려면 분리를 하기 시작하려면 몇 미터가 필요할까요? 자, 일단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동차 자동차 두 대 3미터, 3미터씩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보도가 따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미터가 필요해요. 1.5미터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보도가 양옆에 최소한 분리가 되려면 9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차가 분리가 되는 국지도로는 어디다 쓰느냐. 좀 밀도가 높은 주거지역들이 있죠. 그런 경우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도를 분리를 해주는 것들이 좋다. 분리하는 경우 최소 1.5미터 폭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한 9미터 정도가 나온다. 자, 그런데 그런 곳 중에서도 보행자들의 보행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도만 하더라도 한 3미터 정도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3미터를 확보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수를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렇게 지면 한 3미터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위한 두루가 역시 3미터씩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전체로 와서는 한 12미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행 밀도가 높아지는 이런 구역은 어디가 될까요? 한 근린내에서도 좀 중심이 되는 가로 있죠. 그 동네에서도 나름 중심지를 이루고 상가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방문하는 곳 그런 경우에는 한 국지도로라고 하더라도 한 12미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섹션이란 건 어떻게 됩니까? 길에 1미터, 2미터 단위로 그 기능들이 그 길에 살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구분되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도로의 너비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권 내부의 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선으로 한번 그리고 지나갈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생활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민감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집산도로 정도로 넘어가 봅시다. 집산도로 그 중에서도 좀 작은 도로 같은 경우 자, 보도는 기본적으로 3미터 정도를 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역시 두 개의 차선밖에 안 뒀어요. 근데 양옆에 있는 1.5미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정차가 되겠죠, 정차. 템포러리 파킹이라는 건데 정차라는 거는 주차하고는 다릅니다. 잠깐 서서 한 5분 내에 잠깐 정차해서 들어가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는 정도? 물론 이런 것들이 점심시간 때 뭐 사람들이 많이 오갈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주차에 가깝게 허용되긴 하지만 정식 주차는 아니고 잠시 잠깐 세우는 정차 개념의 공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2미터, 2.5미터 폭을 다 줄 필요는 없고요. 한 1.5미터 정도만 주면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차선 두 개 더하기 양쪽에 1.5미터짜리 임시 주차, 말하는 정차 공간 그리고 양쪽에 보도 3미터씩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15미터가 되는 거죠. 정차가 필요한 가장 작은 스케일이 바로 이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산 도로 같은 경우 자동차가 정차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미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차가 아니라 주차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차하는 공간은 주차 하나 크기 여러분 아시죠? 보통 2.3 곱하기 5미터인데 양옆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걸 2.5미터까지 늘리게 돼요. 정식으로 주차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양쪽에 2.5미터씩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가 있게 되면 그 변에 바로 접혀있는 보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넓은 게 낫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한 18미터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차해 있는 차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는 차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집산도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큰 집산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왕복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차량이 오가는 어떤 두 개씩의 차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를 끊는다라고 그러면 차선이 4개가 됩니다. 차가 이렇게 4개가 올라가죠. 차가 이렇게 4개가 올라가서 각각의 두 개의 차선이 총 4개의 차선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차량이 이동하는 것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보통 옆에다 주차 공간을 두지는 않아요. 정차 공간 정도만 둔다라고 했을 때 한 1.5미터씩 두고 그리고 옆에 보행 흐름도 충분하다라고 감안해서 3.5미터씩의 보도를 뒀을 때 전체 폭으로는 한 22미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0미터가 넘어가야지 보통 큰 집산도로 정도로 쓰일 수가 있겠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도로를 단면을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신경 써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간선 도로나 보조간선 도로의 단면에 대한 얘기는 왜 없을까? 자, 그건 단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면 계획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넓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는 주차라든가 정차가 고려되지 않죠. 그리고 보행자 도로가 꼭 넓어야 될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면에 대한 설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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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